자울롤도 열지없이 미단시티로 비행을 왔구요 해시캠프 비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제일 낫대요 여러 보험병을 갖고 테스트를 했는데 가장 가볍고 보험료도 좋다고 해서 하나 샀는데 집에 하나 있더라구요 와이프가 사놓은거 케냐 에이 에이 핸드드립 이런거 먹어요 이런거 아주 구수하니 좋네 딱 딴 다음에 컵에다 딱 걸치는거에요 자 드립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7시간은 된거 같은데 뜨겁네요 캠핑문 여기 떠나 아직은 조금 쌀쌀해져서 스토브를 킬라 그래요 자 이렇게 두고 여기서부터 샥샥샥샥샥샥샥샥 샥샥샥샥샥 오 따뜻해 따뜻해 오 따뜻해 오 따뜻해 배터리 보관함 따뜻해야 돼서 이게 뭐냐면은 열선입니다 열선 히터 배터리 밑에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온도 조절이 되거든요 최대 80도까지 올라와 80도까지 그런 배터리가 따뜻합니다 아 그런로는 내가 버리고 너희의 목소리 저런 말에 오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둑두두두 추억 코로나19로 심포도로 심포도로 점심 소량 안으로 인근 열심히 채워있고 정보로 인 Filip 이게 낯기 때문에 이별다 이상이 상관없고 폭발 뚜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눈알아터들고 눈알아파는 땅블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CH립 어린 햇살날에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차갔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눈을 You feel the same 마주보던 그림자 마주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the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가진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차갔던 차갔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반짝이던 네 눈을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에 널 향한 마음에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담을게 두 눈에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차갔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눈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야 살았니 죽었니 멀쩡하네 声 텅텅하긴 하네 떼주고 그 다음에 불어도 끄고 어허 hvad 쉬익 크어 안 춥냐 9 persone 아 제끼 말을 안들어 왔어 우리집 왔다 우리집 반려들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 좋냐 우리 반려들은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새끼참 아이고 우리 반려들은 방금 꼈냐 아 냄새씨 방금은 바깥에서 끼고 들어왔어야지 아이고 새끼 냄새 저 미친거 아니에요 저 미친거 아니니까요 돌은거지 요즘은 도로 날리는 것도 지겨워